안녕하세요. 친구들, 채연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잊지마 라는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 잊지 마 난 혜은이라고 해 난 잘 잊어버려 하지만 항상 잘 알려주는 분이 계셔 도시락 잊지마 물통 잊지마 목도리 잊지마 우산 잊지마 외투 잊지마 그 사람은 우리 엄마야 고마워요, 엄마 그럼 오늘 배운 단어들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? 내가 잊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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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나는 난 난 잘 잘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 잊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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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잊어버려 항상 알려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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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사람 분 분 분 도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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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통 물통 목도리 우산 외투 우리 우리 엄마 엄마 고맙다 고맙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